한글자막 by 한효정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괴물에 맞선 인간의 사투를 그린 올겨울 최고의 화제작 스위트홈 시즌2의 두 주인공입니다. 고민씨, 진정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마치 제가 광고 이거 약간 읽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나레이션 느낌이었습니다. 두 분이 출연하기 전에도 러브게임에 이 광고가 붙었어요. 그래서 3년 만에 귀한 이렇게 해가지고 스위트홈 시즌2 이렇게 나왔습니다. 두 분이 바로 출연하셨는데 우리 고민씨, 인사 부탁드려요. 카메라에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위트홈 시즌2로 다시 돌아온 이윤유 역할의 고민씨 그리고 오늘 또 소연 선배님의 보이는 라디오 첫 출연을 하게 된 고민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진정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스위트홈 시즌2에서 박찬영 역을 맡은 진영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두 달 전에 이제 사실 고민씨씨하고 얘기하다가 아, 이거 이제 홍보 이거 우리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한 두 달 전쯤 됐죠? 네, 맞습니다. 그때 이제 스케줄을 잡은 거지만 사실은 완전 선배인 거예요. 우리 진영씨가 러브게임에 최다, 정말 출연을 많이 했었어요. 그렇죠. 고민씨씨 오늘 처음 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선배님이십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니, 그래서 혹시 뭐 얘기 들은 거 없으면 조언이라든가 꿀팁이라든가 이거 좀 방출을 좀 해주셨어야지, 진영씨. 근데 저 빼고 약속을 잡으셨다고 하셔가지고 사실 우리 둘이서 약속을 잡아서 사실 오늘 고민씨씨랑 원래는 좀 둘이 한번 해보자고 했었는데 제가 갑자기 끼었네요. 아니야, 오늘 진영씨 꼭 있어야 돼요. 꼭. 왜냐하면 라디오를 우리 진영씨가 정말 많이 했거든요. 아마 KBS, MBC 뭐 어디 안 다닌 데가 없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많이 했는데 오늘 오랜만에 스튜디오 와보니까 어때요? 어, 근데 또 오랜만에 하니까 예전엔 좀 이제 덜 떨린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막 좀 떨리는 거 같아요. 아, 그래요? 어, 왜 그러지? 왜 떨리지? 아, 그러니까요. 큰일인데요, 오늘. 오랜만이라. 근데 오늘 괜찮아요. 고민씨씨 지금 다리를 달달달달달. 아, 저 지금 엄청... 달달달달달 떨고 있어서 그냥 편안하게 두 분 해주시면 됩니다. 스위트홈 시즌2가 12월의 첫날 공개됐습니다. 오늘이 5일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주변에 좀 반응은 어때요? 어떤 반응이 오고 있습니까? 연락 정말 많이 오죠 부모님들 반응도 좀 알려주시고 너무 재밌게 보셨다고 저는 계속 이렇게 사진 찍어서 보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많은데 여름 언제냐 여름에 돌아온다던데 여름 언제냐라는 얘기를 투쓰리가 또 나오기 때문에 투쓰리를 같이 촬영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촬영 기간이 엄청 길었습니다 거의 1년 정도 찍었죠 1년 2개월 정도 1년 넘게 촬영을 한 것 같아요 미리 시즌 3를 촬영해놓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다려만 주시면 되고요 고민실 씨는 어떤 반응이 제일 좀 인상적이에요 저는 정말 실시간으로 1일부터 개봉한 날부터 오픈된 날부터 연락을 정말 많이 받았는데 특히 가장 좋아해주신 반응이 오빠랑 같이 촬영한 찬영 은유의 케미를 너무 많이 좋아해주셔서 또 왜냐하면 오빠 같은 경우에는 시즌 2의 새로운 인물인데 불구하고 너무 많이 또 사랑을 받다 보니까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처음에 원래 시즌 1부터 고민실 씨는 쭉 같이 함께 했었고 시즌 2 제안을 처음 받았을 때 그때 느낌이 어땠어요? 그때는 시즌 1을 본 상태였어요? 안 본 상태였어요? 저는 봤어요 본 상태였어요 그랬는데 시즌 2가 제가 처음 왔을 때 그날 밤에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고민도 안 했습니다 이건 해야 한다 부담도 없고 일단 다른 생각이 없고 이건 너무 하고 싶다 딱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감독님께서 감독님께서 캐릭터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더 해야 한다 너무 좋았어요 감독님이 말섬씨가 좀 있는 편이세요? 조곤조곤 그렇죠 아니 어떤 분들은 신업이 더 좋은데 감독님하고 만나고 이거 괜찮을까 약간 걱정이 되는 그런 캐릭터도 있대요 근데 이제 진영씨는 확신을 했다고 하니까 캐릭터에 저는 뭐 일단 신업 같은 것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스위트홈 1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냥 일단 감독님을 뵈러 갔어요 아무 정보 없이 근데 딱 캐릭터 얘기 듣고서 아 이거 꼭 하고 싶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못 보신 분들도 계시니까 캐릭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 중에 아니 도대체 이건 어떤 캐릭터일까 이은유라는 캐릭터 우선 저는 시즌 1 때만은 완전 좀 많이 성장한 캐릭터인데 시즌 1 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의 오빠인 은혁이라는 캐릭터가 마지막에 제가 그린홈을 탈출할 때 오빠 은혁의 마지막 모습을 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의 죽음을 받아들이질 못하고 그의 행방을 찾기 위해서 스타디움 밖을 계속 그의 흔적을 쫓아다니면서 오빠를 찾는 인물인데 누군가가 계속 제가 위험에 처할 때마다 도와주는데 저는 오빠인 줄 알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오빠를 향해 찾아가는 그런 고군분투하는 캐릭터입니다 박찬영이라는 캐릭터 감독님한테 들은 대로 설명 좀 부탁드려요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은유가 말한 것 같이 그 스타디움을 나갈 때 지켜주려고 함께 따라 나가는 캐릭터이기도 하고요 일단 전쟁 야구 선수고요 괴물화 사태가 터지자마자 자원 입대를 합니다 괴물과 맞서 싸우겠다고 그런 도중에 이제 은유라는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 계속 돌발 행동을 해요 근데 그게 뭔가 모르게 이상한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같이 나가게 되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또 이렇게 같이 보여줍니다 여기는 지금 잠깐 얘기했지만 야구라는 설정이 나오고 또 발레라는 설정이 고민지 씨 발레 토슈 신다가 또 갑자기 군화 신다가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실 좀 힘든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촬영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액션스쿨 다니고 네 저는 이제 시즌 1 때는 이 스위트홈 촬영을 위해서 발레를 배웠었는데 시즌 2 준비를 하면서는 이제 촬영 전부터 액션스쿨을 다니면서 기초 훈련부터 이제 각가지 액션들을 배웠는데 와 이게 정말 처음 해보는 훈련이다 보니까 도전이었어요 저한테는 처음으로 해보는 도전이었는데 과연 이 촬영이 끝나기는 할까? 매번 아 육체적으로 네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또 한 번 더 이렇게 나를 성장을 시켜주는 시간이구나라는 걸 느꼈고 근데 항상 그런 어떤 고난이도의 촬영을 할 때마다 늘 진영 오빠랑 같이 촬영을 1 플러스 1처럼 하다 보니까 대화는 부족했어도 의지를 하면서 촬영을 할 수 있어서 늘 고마웠다 저도 감사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야 그래도 케미가 너무 잘 맞아서 박찬영도 군인 박찬영과 그렇죠? 전직 야구선수 야구선수 박찬영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연기할 때 좀 어떻게 사실 차이점이라기보다는 그 야구선수의 그런 무기들을 군인과 같이 합쳐가지고 괴물화 사태에서 약간 같이 쓰는 그런 걸 많이 보여준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역시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텐데 뭘 제일 힘들었어요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야구 연습도 많이 했고요 또 이제 저도 액션스쿨 다니면서 체력단련부터 이제 시작하면서 액션 연습을 많이 했는데 사실 힘들다기보다는 그래도 뭔가 잘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민씨씨랑 같이 이렇게 촬영하는 장면들이 유독 좀 그런 씬들이 많아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좀 서로 이게 의지가 되니까 힘들다가도 좀 괜찮아지고 그러더라고요 아유 다행입니다 진영씨하고 여러 번 제가 방송했지만 오늘 얘기 제일 많이 한 거예요 아 그래요? 왜냐면 그때는 나눠서 N분의 1을 하니까 근데 진영씨 진짜 오늘은 두 사람이니까 서로 지금도 이렇게 왔다 갔다 너무 케미가 좋아요 그러네요 제가 말 많이 하고 있네요 오 진짜 이 기능은 좀 풀렸죠? 아 그래서 이제 지금쯤에 워밍업 퀴즈를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밍업 퀴즈 여러분이 이제 이거 맞춰주시면 또 본격적인 토크 계속 이어갈 거예요 진영씨부터 시작해 주세요 네 진영이와 민씨를 맞춰봐 빠밤 오 제가 박자가 안 맞네요 네 자 문제 나갑니다 문제 나가요 저와 민씨씨가 욕망이 괴물이 되는 세상을 그린 작품 이것 홈에 출연했는데요 네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도 드릴게요 1번 스위트 2번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트로트 아 샵 1077 50원 1억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진영씨 심사도 해보고 하셨는데 우리 고민씨씨 지금 한 소절 딱 듣고 10점 만점에 몇 점입니까? 답 2번이라고 할 뻔하십니다 2점 주는 거예요? 2점 아 왜냐면 지금 음정도 안 맞았고 박자도 안 맞았고 지금 아 그래서 총 10점 만점에 고민씨씨 보컬 실력은 2점입니다 2점 아니에요 사실 너무 잘하셨고 결정적 힌트를 여러분께 드릴까 했었는데 또 이렇게 헷갈리게 또 힌트를 살짝 또 저희가 드리게 됐네요 1번은 스위트 2번 트로트 네 정답 보내주시고요 트로트 아 근데 그것도 재밌는데 트로트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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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뭐 이것도 좀 상상의 날개를 펼치게 되는 제목입니다 노래 하나 듣고 올 거예요 스위트홈 OST의 BY 나란히 듣고 옵니다 아 이 노래 너무 좋죠 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진영씨가 보는 라디오가 맞냐며 맞습니다 진영씨 맞아요 배우 고민씨 진영 두 분 함께 하고 있고요 스위트홈의 OST BY에 나란히를 전해드렸습니다 세 분 민시언니 노래 누가 뭐래도 1등입니다 내 맘속에 1등 이분 0844님 1번 스위트홈 정답 주셨고요 민시씨 목소리가 너무 스위트해서 스위트요 요피님 또 1번 스위트 진영씨 얼굴은 언제나 스위트하죠 이현수님 아 진짜 언제나 스위트해 제가 10년 전부터 봤는데 그때도 스위트했고 지금도 스위트합니다 감사합니다 세 분께는 조각 케이크가 선물로 갈 거예요 네 뭐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올려주셨는데 최지연님 스위트홈 찍으면서 재미있던 에피소드 있나요? 라디오 너무 기대돼요 갑자기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물으면 생각나는 게 있을까요? 뭐 계속 저는 그 구덩이 씬인데 구덩이 씬 그 얘기 좀 해줘요 실제로 구덩이에 갇히신 거죠 실제 구덩이에 그러니까 저희는 당연히 CG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요 보통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럼 실제 구덩이를 다 스태프들이 팠다는 거잖아요 엄청 깊게 파였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누가 그걸 상상해 근데 실제로 그럼 현장 가서 알았어요? 실제 구덩이라는 거를? 어? 약간 미리 파고 있는 걸 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설마 설마 저걸까? 설마 저거 저게 내가 내려가야 되나? 맞아요 저희끼리도 얘기한 적 있어요 저거 저걸려나? 우리가 나중에 저 구덩이가 그걸까? 막 이러고서 자기 무덤 파는 줄도 모르고 제 무덤 파는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요 둘이서 해맑게 바보처럼 아닐 거라 생각했는데 맞았습니다 점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엄청 깊어요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경험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두 사람이 같이 그렇게 고립된 구덩이에 갇힌 실제로 갇혀보니까 어떤 느낌이 좀 들어요 뭐 선을 한 느낌인지 뭐 어때요? 공포감? 공포감은 좀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이게 진짜로 이제 어쨌든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시긴 했지만 만약에 이게 그게 없었다면은 정말 무서울 것 같아요 공포감이 오는군요 그게 또 물도 이렇게 많아가지고 저희가 미끄러워서 절대 올라갈 수 없게 설정이 돼 있었어요 그렇죠 못 올라갔죠 구덩이는 사실 못 올라가요 누가 위에서 끌어줘야 되죠 실제로 몰입을 너무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으시니까 그래서 더 표정이나 호흡이나 이런 게 잘 리얼로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구덩이를 파는 바람에 배우들도 나 안에 모르던 나의 표정과 내 감정들이 살아났군요 한 일주일 촬영했던 것 같아요 정말 꿈에 나오겠다 그 정도면 구덩이 근데 거기서 또 이제 재밌었던 게 재밌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주일 촬영을 하잖아요 근데 계속 그 연결이 똑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희가 막 진흙 묻은 그런 연결을 매일 같게 만들어야 되니까 일주일 내내 같은 표정 그 이제 막 진흙 묻은 것들을 표현해 자자야 그래서 저희가 그냥 멀쩡하게 와서 막 진흙에 막 구르고 그랬어요 일부러 더 막 묻히고 똑같이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명장면이 탄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거 장면 보실 때 이런 비하인드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머리카락을 단발로 똑 자르고 나왔을 때 뭔가 눈빛이 더 강해진 느낌 구혜성님이 보내주셨는데요 그 단발은 누구 아이디어였어요? 사실 이제 감독님들께서 좀 헤어스타일을 변화를 주었으면 좋겠다 시즌 1과 2가 있는데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버전들이 있었어요 완전 짧게 쇼컷 그리고 좀 어느 정도 그래도 길이감이 있는 단발 그래서 가발을 써봤는데 너무 쇼컷을 하니까 약간 이미지적으로 좀 더 어려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시간이 흘렀는데 약간 시간이 역행한 느낌 그렇군요 왜냐하면 여자들은 헤어스타일에 따라서 얼굴이 확 확 달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더 날카로운 느낌이 난다기보다는 더 어린 느낌이 나면서 순해 보이는 느낌이 난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 단발 길이감이 있으면서 그래서 그때에 딱 어느 정도 단발 유지감이 있는 거를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시즌 1이나 2에서 계속 연결로 오셨으니까 촬영장 분위기는 좀 달라진 게 있나요? 좀 더 진중해졌던 것 같아요 시즌 1 때는 그래도 가족적인 분위기 그래도 어느 정도 대화도 있고 좀 활기찬 분위기가 있었다면 시즌 2 때는 전체적으로 다들 집중하고 항상 진중한 어떤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한신한신 더 공들여서 촬영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진중하면 또 진영 씨죠 진중하면 또 대한민국 최선 맞습니다 진영 씨죠 잠시 후 4부에 두 배우들과의 이야기 이어갈게요 보는 라디오 들어와 주세요 박소연의 러브 러브 게임 러브 게임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는 박소연의 러브 게임 박소연의 러브 게임 배우 고민 씨 진영 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고 나가는 동안 무슨 얘기하냐고 궁금해하시는데 저희가 촬영 비하인드 배우도 힘들었던 점 특히 뺨 맞고 뺨 어떤 대본이든 여러분 뺨을 맞거나 때리거나 이게 로맨스에도 있고 액션에도 있고 항상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극한 상황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뺨 맞는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밀수 영화 때 우리 고민 씨 씨가 그렇죠 거기서도 뺨을 맞고 때렸나? 저는 밀수에서 맞는 맞고 맞았죠 눈물 그렁그렁해서 맞고 근데 이제 시즌 1 이번에 술통하면서 1에서 2에서 다 이제 씬들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맞는 씬? 그렇죠 때리는 씬 우리 진영 씨 예전에 그 라미란 선배님한테 뺨 맞았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 굉장히 임팩트 있었거든요 그 씬 하고 이번에 고민 씨 씨한테 뺨을 딱 맞았는데 어떻게 좀 누가 더 아팠습니까? 원래는 라미란 선배님이 1등이었거든요 아 라미란 그렇죠 근데 거기 한 번에 갔어요? 라미란 선배님? 한 3번 정도 간 거예요 아이고 라미란 씨 아니 3번씩 엔질내시면 어떡합니까? 처음에 딱 맞았을 때 제가 이제 주저앉았어요 옆에 옆에 의자에 근데 그게 그대로 나갔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희가 본 장면이 그게 애드립이에요 그러면 결국 세대를 맞고 첫 씬을 쓰셨네요? 첫 씬을 쓰셨어요 아이고 감독님 아이고 처음 이기는 게 없다고 아 그래 사실은 왜냐면 라미란 씨도 준비하고 딱 한 거기 때문에 아마 처음 씬이 아 그러면 그렇게 널브러졌던 그 장면이 실제 리얼 다리 힘이 풀려가지고 아니 그럼 라미란 씨가 1등이었는데 이거는 고민시 씨가 그러면은 거의 비등했다는 건가요? 민시 씨가 요즘에 이제 액션스쿨 다니면서 약간 힘이 좀 좋아졌나 봐요 그때 액션스쿨 한참 다닐 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딱 맞았는데 어땠어요? 어 잠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났어요 한 번에 가셨어요? 한 방에 갔죠 그래도 한 방에 가서 너무 다행이었습니다 그렇네 만약에 두 번째 갔으면 진짜 너무 아마 그날 대사가 안 나왔었으면 아 대사가 안 나왔으면 아 그러시면 한 번에 끝내 아 근데 그게 원신 원킬을 하고 싶지만 배우들은 그렇게 하고 싶지만 뭐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현장에서 고민시 씨는 그때 어떤 걸 가장 신경 써서 이걸 내가 해야 되겠다 저는 무조건 제가 시즌 1 때 그거를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때는 맞는 거였죠 네 그때 제가 도연 씨한테 네 몇 번 이렇게 해봤는데 이거는 맞으면 맞을수록 점점 서로가 힘드니까 그냥 첫 방이 사실 제일 좋아서 이거는 그냥 딱 깔끔하게 해야 돼서 혹시 그때의 기억을 살려서 아 네 그 감정으로 나의 도연 씨한테 맞은 그 기억을 살려서 나도 한 번 그대로 그래서 오빠 진짜 이거 한 번에 한 번에 가자 한 번에 가자 해서 다가보게 된다 아니 근데 그때 액션스쿨 한참 다닐 때여가지고 완전 에너지가 완전 올라와 있을 때였잖아요 네 그리고 그때 오빠가 아마 한 번 손목을 잡고 제가 뿌리치고 그래서 한 번 더 잡으면 이제 제가 딱 맞춰서 때렸어야 됐는데 다행히 타이밍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고민시 씨가 연기하게 돼서 그렇죠 감사했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죄송해요 때려니까 어? 바로 어? 미안합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치고 나서 어머 죄송해요 다시 한 번만 할게요 그러면 진짜 그러면 진짜 너무 힘들지 힘들어 짐 빠지면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고민시 씨의 그 타이밍과 우리 진영 씨의 호흡이 잘 맞으면서 명장면이 탄생했습니다 아니 왜 자꾸 구덩이 씩만 명장면으로 얘기해요 이 뺨 맞는 씬 이런 것도 명장면인데 명장면이요? 찬영 은유를 좋아하는 분들은 은근히 그 씬을 좋아하더라고요 이 장면도 좋아하고 구덩이 씬도 좋아하고 또 여러분 시즌 3도 촬영해놨으니까 맞아요 두 분의 케미는 지금이 시작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4부에는 저희가 플레이리스트를 꾸며봤어요 두 분께 미리 주제를 드렸고요 두 분이 음악을 각자 골라오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은유 캐릭터와 어울리는 노래는 어떤 노래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드렸어요 고민시 씨가 추천한 노래는 바로 이 곡입니다 빵 터졌어요 빵 터졌어요 왜냐하면 라브린스의 아임 타이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야 이 은유가 정말 너무 지친 거지 그래서 아임 타이언트를 가져오셨어요 추천 이유가 이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가사나 제목이나 전체적으로 어울리기도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이게 유프리아라는 HBO 드라마 OST인데 제가 유프리아 드라마를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이 노래 딱 들었을 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한동안 유프리아 전체 OST를 제가 앨범을 계속 들으면서 촬영을 했을 정도로 너무 좋아하는 앨범이고 이 분이 실제로 프로듀서시면서도 되게 유명하신 분이셔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음악이라서 한번 추천을 해봤습니다 아임 타이언트 실제 프로듀서면서 너무 유명한 분 여기 있잖아요 진영씨예요 네 맞습니다 실제 프로듀서 작사 작곡 모든 게 다 되는 올라운더 우리 진영씨예요 굉장히 유명한 뮤지션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나중에 영화 음악도 우리 진영씨가 다 이제 할 거예요 올라운더니까 진토벤입니다 진짜로 진짜로 아임 타이언드 촬영하면서 앞서서 우리가 뺨 맞는 씬을 진영씨는 얘기해줬는데 고민씨씨 입장에서는 좀 극한의 감정이라든지 육체적으로 제일 힘들었던 너무 지치는 그 촬영 어떤 거였어요? 어떤 씬이었어요? 어 저는 그 이제 제가 오빠라고 생각하면서 누가 구해주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오빠 오빠 울부짖으면서 나와서 우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장면을 되게 오래 촬영을 했어요 재촬영도 하고 비 맞으면서 촬영한 장면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그 장면을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시고 은혁 은유의 팬분들도 그 장면을 좋아해주셔서 근데 실제로 많은 감정 소모를 하면서 촬영을 했던 신이다 보니까 네 그 장면 촬영할 때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감정적으로 격한 걸 자꾸 또 재촬영하게 되면 또 그 끌어올려서 또 네 맞아요 여러분 그 장면 보실 때 다시 한번 더 주의깊게 우리 고민시 씨의 눈빛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요 우리 진영 씨에게도 박찬영이라는 캐릭터의 테마곡으로 어떤 곡이 어울릴까요? 했는데 이 노래를 추천해주셨습니다 우리 손잡을까요 대단한 선곡이죠 이래서 제가 최고의 프로듀서라고 아니 왜 웃어요 고민시 씨 왜 웃어요 너무 잘 어울려 이래서 최고의 프로듀서인 거예요 아 네 더 이상의 설명이 사실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근데 그래도 설명해주세요 사실 구덩이 씬을 생각하면서 또 나온 게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 손잡을까요 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손을 잡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대사를 하지 않지만 네 근데 거기 앞에 바로 뒤에 가사가 지난 날은 다 잊어버리고 우리 손잡을까요 라는 얘기를 하는데 짝사랑하는 찬영의 마음을 좀 대변해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영 씨는 연기도 물론 잘하지만 그 연기를 음악으로 연결 다시 음악을 연기로 연결 이런 걸 너무 잘하는 친구예요 되게 이게 엄청 애절한 노래는 아니지만 되게 이쁘게 사랑을 전하는 느낌이어가지고 찬영이 막 애절한 사랑이라기보다는 뭔가 되게 이쁘게 사랑하고 이쁘게 지켜주고 뭔가 순수한 느낌이 들어서 약간 이 노래를 선택했던 것 같아요 너무 찰떡입니다 너무 찰떡 아니 이게 짝사랑하고 이런 감정들을 음악으로도 우리 진영 씨가 많이 썼거든요 아니 요즘에도 음악 좀 쓰고 있어요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어요 가지고 계시죠 정말 내년에는 꼭 하나 내려고 합니다 내년에 진짜요? 진짜요 꼭 꼭 내겠습니다 한국이라도 내겠습니다 아니 정말 저는 이제 노래하는 모습을 봤으니까 너무 매력적이라는 거 제가 알잖아요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번에 찬영이가 인기남으로 이제 거기 나오는데 맞습니다 연기하면서 찬영이의 가장 큰 매력은 뭔지 얘기해 주세요 그 안에서의 찬영이의 매력이요? 왜 이렇게 상당히 원래 매력적인 친구인데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될 때 거기에 집중하는 모습이 되게 멋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서 뭔가 사랑에는 딱 관심이 없어 보이는 약간 뭔가 철벽남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마 거기에서 이제 예슬 또 한이도 이렇게 그냥 좋아해 주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거기서 은유한테 그 사랑 감정을 느끼니까 한 사람만 이렇게 딱 가잖아요 그 모습도 어떻게 보면 되게 멋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감독님이 캐릭터를 그러니까 너무 캐스팅 잘하신 것 같아요 진영 씨랑 너무 잘 어울리고 예전에 우리 4급 구름이 그린 달빛 거기서도 그 캐릭터를 진영 씨가 아니었으면 사실 그렇게까지 삼각관계가 쫄깃하지 않았을 거예요 짝짝한 전문 배우 아 그러게요 진짜 그런 내면적인 사랑을 너무 표현을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영화 밀수로 우리 청년영화산 신인여우상을 받은 고민시 씨 솔직히 오늘 이거 좀 축하 좀 많이 해드리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기쁜 날 들으면 더 기뻐지는 노래를 추천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날 그거 더 즐겨야 되잖아요 민시 씨는 이 곡을 추천해 왔습니다 아 지금 난리 났어요 광고해야 되는데 우리 고민시 씨 휴대폰 광고 ETA 너무 유명한 곡이라 뉴진스 ETA 근데 뉴진스 음악에 굉장히 사랑받은 곡이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중에서 ETA를 골라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 그날 청년영화제 무대 때 축하공연 축하공연 네 그때 제가 사실 너무 경황이 없어서 온전히 사실 무대를 막 100% 즐긴 느낌은 아니었는데 아 사실 더 즐길 수 있었어요 근데 아 너무 그때 사실 너무 행복해가지고 제가 너무 팬이거든요 뉴진스 분들의 근데 제가 또 너무 좋아하는 노래였어서 그래서 오늘 그때 그 기분을 또 살려서 이 노래를 한번 추천을 해봤습니다 그래요 그럼 평소에 뭐 음악 같은 건 좀 이런 많이 들어요? 뭐 여행 간다거나 드라이브 간다거나 촬영장에 미리 도착했다거나 네 저는 신나는 노래 들을 때는 무조건 뉴진스 분들 거 제일 첫 번째로 다 풀로 들어요 네 그렇군요 진영 씨 이런 음악 만들어주세요 충분히 가능한 친구거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뉴진스 그래서 이제 혹시 그날 수상소감 막 떨린다고 하지만 수상소감 너무 잘해주셨어요 아 정말? 너무 잘했는데 혹시 다시 보기나 이런 거를 보셨는지 본인이 한 거 그 제가 안 보고 싶어도 네 계속 뜨죠 너무 많이 떠버려가지고 네 그 얼떨떨한 모습 너무 그래서 그때의 교훈은 정말 후보에 오르면 일단 무조건 수상소감은 준비를 해가자 저는 원래 약간의 확률이라도 있으면 저는 준비를 항상 해가는 스타일이었어요 그게 맞아요 고리둥절 보셨죠? 고리둥절 고리둥절 사실 그렇지 않으려면 준비하셔야 됩니다 네 그날은 정말 아예 생각을 단 하나도 못해서 아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웠던 날이었지만 네 그럼에도 네 혹시 못다한 소감 있으면 지금 해주세요 그때 아 요거를 조금 더 덧붙여줬으면 좋았을걸 아 그래서 제가 이제 제 개인 SNS에 쭉 길게 작문으로 올렸습니다 맞아요 올렸는데 네 다시 한번 너무 어떻게 보면 해수 선배님의 마지막 또 예 30번째 MC의 막을 내리는 날 제가 또 30대를 시작을 하면서 신인여우상을 받을 수 있어서 다시 한번 너무 영광스러웠고 밀수팀 너무 사랑한다는 말 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밀수팀은 진짜 너무 막 여행도 같이 가고 지금까지도 너무 좋은 우정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진영씨 테마곡인데요 이제 배우로서 또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저는 그 노력이 막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항상 너무 열심히 하는 진영씨라서 그래서 피땀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서 지치고 힘들 때 나를 좀 일으켜준 힘이 돼준 노래가 뭐가 있었을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부탁을 드렸는데 이 곡을 추천했습니다 N-O-T-D의 So Close가 흐르고 있습니다 힐링송으로 꼽은 이유 좀 알려주세요 사실 지금 조금 당황했는데요 원래 이게 신나는 버전이 메인이어서 원래 신나는 버전을 받았어야 되는데 지금 혹시 바꿔주실 수 있으면 네 괜찮아요 근데 이것도 너무 좋아해가지고 원래는 이게 되게 신나는 버전이 있는데 사실 가사는 되게 슬퍼요 그런데 비트가 되게 신나서 뭔가 이런 슬픈 가사에도 뭔가 신나는 음악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기분이 되게 좋은 느낌이 있어서 그냥 많이 들었었습니다 저는 아 그럼 에너지가 그렇죠 이게 사실 리듬도 중요하죠 이 멜로디도 중요하지만 좀 빨라지면 아무래도 심장 비트도 좀 촬영장에서 댄스곡 들어요 발라드 들어요 고민지씨? 저는 그날 그 촬영 장면에 따라서 그래서 힘이 될 때 진영씨는 또 이 곡으로 힘을 얻었지만 우리가 또 제가 힘들 때는 사실 진영씨가 만든 많은 음악으로 제가 힘을 냈거든요 정말 저는 진영씨가 만든 음악을 많이 들었습니다 다른 팀한테 뭐 이렇게 준 그런 곡에서도 굳이 또 진영씨 목소리가 안 들어가도 진영씨가 만든 음악을 듣고 많은 힘을 냈는데 내년에는 진짜 발표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꼭 발표해 주시면 좋겠어요 정말 정말 이거는 꼭 하겠습니다 꼭입니다 진짜 꼭 사실 사극과 영화를 넘나들면서 진영씨가 이제까지 정말 다양한 작품을 했어요 구름의 그린 달빛도 앞서서 잠깐 얘기했고 아까 또 뭐 수상한 그녀 내 안의 그녀 하여튼 많은 작품들을 했는데 요즘 근황도 좀 알려주세요 진영씨 요즘에는 왜냐면 음악 작업에 비중이 더 있을지 배우의 작업을 또 하고 계신지 아 근데 방금 수상한 그녀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이게 이제 드라마 버전으로 리메이크가 됩니다 드라마가 되는 거죠 이거 최초 공개인가요? 어디 기사가 났나요? 기사가 잠깐 났었는데 뭔가 네네네 뭐 정확한 그게 아니었어가지고 네네네 어떻게 보면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이건 진영씨가 얘기한 거예요 저는 난 몰라 난 몰라 네네네 근데 너무 재밌었던 게 지금 이진욱 선배님이랑 같이 찍고 있잖아요 아 찍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수상한 그녀 때도 같이 찍었었죠 같이 촬영했죠 네 근데 10년이 지난 이제 지금 수상한 그녀에서 이제 이진욱 선배님 롤을 제가 예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 아니 두 분은 진짜 무슨 이진욱 선배님도 그거 알고 계세요? 말씀드렸죠 너무 대견해 주셨어요 그때는 제가 손자로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방송국 PD 역할을 하셨었는데 됐어요 완전 똑같은 설정은 아니지만 그 롤을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 축하드립니다 아니 그럼 드라마면 뭐 또 또 장기로 그렇죠? 드라마 작업이면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아 지금 촬영하고 이미 들어갔구나 촬영하고 있습니다 언제 방송인가요? 아직 정확하긴 모르겠는데 내년에는 나오지 않을까 아 여러분 우리 진영씨가 내년에 지금 음악도 해야 되고 지금 드라마 촬영도 해야 되고 지금 장난 아닙니다 아 싶다 바빠 K-POP 긴장해라 진토변의 기환이다 정수환님 여러분 2023년 아니 그러니까 내년이라는 게 올해가 지금 다 같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 12월 막 이때 연말에 또 진영씨 또 우리가 뮤지션으로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아 물론입니다 그래서 많이 기대하고 있을게요 예 그리고 찬영이와 은유가 괴물이 된다면 그 둘의 욕망은 무엇일 거라 생각하나요? 827님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둘의 욕망? 어 그 극 중 안에서 한 거죠? 찬영이라면은 아마 찬영이라면은 지금 이제 은유밖에 보이지 않나요 아 그렇겠네요 무조건 지켜야 된다는 생각에 방패 괴물이 아 방패 괴물이 될 것 같아요 고민실씨는 저는 오빠밖에 모르니까 그냥 이은혁이 될 것 같아요 아 레이더 괴물로 아 레이더 괴물 레이더 괴물로 레이더 괴물로 아니 제가 이제 두 분과 오늘 방송하면서 느낀 거는 제가 욕망을 좀 내보자면 두 분이 함께 광고를 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즌3도 지금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두 분이 같이 하면 좋겠어요 물론 따로따로도 할 수 있지만 우리 고민실씨는 여러분 패션 광고 쪽 이런 쪽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 있죠 금붙이 이런 거 이거 보화 금은 보화 아니 나이도 젊은 처자가 그렇게 금 광고를 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아니 금 광고는 없어 악세서리 액세서리 여러분 이런 거 좋아해요 저희가 만약에 같이 하면 저희가 진짜 현장에서도 의지가 많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에너지가 서로 진짜 좋아요 그러면 에너지 드링크 해야 되잖아 에너지 드링크나 비타민C나 무슨 C 있죠 아 그 멜로디 한 번 해주세요 따라라라라다 아 이런 식으로 노래 할 거예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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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고 계시죠 너무 좋아요 아 이거지 머리 붙 아 진영씨 해봐. 멜로디가 나왔으면 정확지가 않아요. 너무 나오면 안되니까. 여러분 춤을 추고 있어요. 그 춤 아니에요. 아 이 춤 아닌가요? 그래서 정말 에너지 드링크제. 정말 오로나 땡. 그리고 나중에 진영씨가 거기 음악도 만들어주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광고에도 메인 테마곡을 제가 만들었어요. 이런 친구에요. 촬영할 때 몰랐죠. 왜냐하면 자기 잘난 척을 잘 못해. 못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잘 못해. 그렇죠. 음악을 내가 이렇게 광고 음악. 여러분 진영씨한테 광고를 넣으면 광고 음악까지 해드립니다. 물론입니다. 왜냐하면 그 연상을 다 하기 때문에. 지금 그 무슨 손해보험에 나오는 그 노래가 다. 여러분 손해보험 몰랐어요? 몰랐어요. 촬영장에서 그런 자랑을 좀 하셨어요. 아니 러브게임 안 나왔으면 평상 모르고. 그러니까 이런 친구입니다. 세상에나. 세상에나. 못하는 것입니다. 온라운더입니다. 두 분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오로나 민 땡. 광고가 꼭 성사되길 바라면서. 예. 잠깐만요. 진영. 좋아해. 아니 사랑해. 오늘 이 곡 끝곡으로 들으면서 마무리할 텐데요. 올라운더 우리 진영씨. 아니 오늘 러브게임 안 나왔으면 우리 고민시씨가 몰랐던 사실이 너무 많았을 것 같아서. 자랑 좀 해주세요.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스위트홈 시즌2에도 사실 우리 진영씨가 음악을. 예. 하나 더 썼어야 되는데. 나중에 또 기회가 있지 않을까. 네네. 그리고 시즌3는 아직 편집이 하나도 안 된 상태잖아요. 우리 진영씨 시즌3에. 제발. 이건 숙제 숙제 진영씨. 알겠습니다. 숙제 이거는. 할 수 있으면 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즌3에 또 음악도 기대하는데. 고민시씨 오늘 러브게임 처음이었잖아요. 어땠습니까. 저 진짜 계속 나오고 싶은데. 주기적으로 나오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아니 가능하죠. 가능하죠. 제가 또 휴가도 좀 가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정말요. 네. 저 진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네. 불러봐주신다. 집어오면서 누구 눈치를 보는 거야. 누구. 누구 눈치를 보는 거야. 저 너무. 저 너무 영광이죠. 오늘 계약 성사가 됐네요. 라디오를 진짜 잘 듣기 때문에. 맞아요. 네. 너무 라디오를 사랑하는 배우라서. 너무 좋습니다. 나중에 제가 또 휴가 갈 때 연락 한번 할게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나중에 어떤 광고를 하게 되든 두 분이 광고하면 그때 그 광고 제품 들고 한번 찾아와 주세요. 무조건 가야지. 이게 먼저일까요. 진영씨의 음악이 먼저일까요. 사실 모르겠지만 두 개 다 내년에 꼭 이뤄줬으면 좋겠습니다. 광고가 먼저이길 바라야 해서 조금 더 늦게 쓰겠습니다. 그 광고가 계속 광고 곡을. 그렇죠. 고글도 쓰고. 그렇네. 광고 음악에 욕심이 있었네. 스윗톰 시즌3는 약간 뒤로 좀 미룰게요. 광고 음악집 일단 써야 되니까. 오늘 두 분과 함께해서 작품 얘기도 많이 했고. 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내년에 우리 좋은 광고 성사되면 다시 한번 두 분 모실게요. 네. 그리고 시즌3 때 다시 한번 또 와주세요. 물론이죠. 너무 좋습니다. 내년 여름이니까 여러분. 시즌3 때 다시 두 분 뵐게요. 감사합니다. 에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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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wei enorme reminder, BMW는 탄flight에 잘 씁니다. incredible.